1. 요한계시록 12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맨! 한 번 더!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. 요한계시록 12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맨! 용은 뱀, 마귀, 사탄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야. 우리 친구들 나쁜 것들한테 미혹당하지 말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. 내일 또 만나! 안녕!